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구데풀 NPL의 박성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부동산과 사랑에 빠진 남자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시간부터 NPL을 활용한 개인이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규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NPL 그러니까 부실채권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NPL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NPL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방법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는데요. 대표님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NPL이 개인이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법인은 NPL을 매입, 추심할 수 있지만 개인은 NPL을 매입하거나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NPL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NPL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지시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간이 많이 쓰는 거죠. 개인 AMC와 개인 간의 투자 방법 중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질권에 의한 설정 방법이죠. 그 다음에 AMC가 근자당권을 양수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캐피탈 쪽에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개인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은 양수할 수 없지만 질권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채권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후정산부 채무 인수 방식이 있습니다. 사후정산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사례로 비교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 부동산에 유입하실 분 그러니까 꼭 공장권인데 공장을 꼭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후정산부 방식으로 AMC와 약정에 의해서 낙찰, 경매로 낙찰이라는 것을 받아서 수익과 부동산을 유입한 그런 사례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약정이죠. 그렇다면 AMC를 믿을 수가 없다면 이건 거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많이 하지 않지만 간혹 이렇게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의변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2015년도, 16년도 이때에 붐이 일었었죠. 채무자가 저당권을 변제하는데 개인이나 AMC 회사가 그걸 대의에서 변제해 주고 변제 증서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개인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조달금리가 워낙 비싸졌고 또 기본금리 플러스 3%라고 하는 경매 시장에, MPL 시장에 그러다 보니 조달금리와 맞지 않아 이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 했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수익과 낙찰이 되었을 때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유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포천시 내초면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7년 12월 12일 날이 배당 종길이었고 2017년 9월 25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 감정가는 8억 3,800만 원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한 번 유찰해서 5억 8,7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 동일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여기 경매 낙찰 사례를 보시면 8억 3,800만 원짜리가 감정가에서 유찰해서 2명 입찰해서 7억 1,0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 5월 23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1월 16일 날 4명이 입찰해서 6억 8,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이 NPL을 사후정산부 방식으로 인수하여 낙찰 받으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6,8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썼는데 이게 과연 6,800만 원을 주고 낙찰 받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채권에 대한 인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AMC 회사와 약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6억 8,000만 원을 낙찰가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6억 3,000만 원에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MC 회사와 6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약정을 쓰고 입찰은 6억 8,000만 원을 한 사례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매수자는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절약하면서 부동산을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절약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리고 우월적인 위치에서 입찰해서 1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낙찰은 6억 3,000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공장이나 아니면 기타 아파트 이런 것에 약정만 잘 하시면 부동산을 저렴한 방법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분은 이거를 공장으로 마석 가구단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공장이나 창고를 쓰시려고 이거를 지금 매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나 등기부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등기부의 권리 사항인데 근저당권은 신 땡땡이 은행에서 9억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 땡땡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양도받은 유동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게 되겠죠. 그리고 근저당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은 의미가 없고 선순위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9년 7월 17일 이미 경매에서 보시면 더 땡땡이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더 땡땡이는 유동화 회사입니다. 그러면 채권 청구액이 7억 6천 6백만 원이니까 6억 8천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6억 3천만 원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됨으로써 유동화 회사는 안정된 채권을 행사하고 그 6억 2천이라고 하는 6억 3천이라고 하는 그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AMC는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균 낙찰가라든가 공장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선호하는 채무 인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AMC에는 항시 AM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AMP라는 게 뭐냐면 AMC마다의 기준점 내가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내가 이 물건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그건데요. 그 기준점에 대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AMC 회사들은 채권을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우기가 쉽지는 않겠죠. 1순위 근저당에서 매입을 할 확률은 많지 않고 2순위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이 넘어가는 것은 협상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내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창고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내부적인 것들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길게 늘어진 토지에 건물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하기에는 주위에 공장지대도 있고 해서 참 좋은 물건이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터보시면 그 주위에가 많은 공장지대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가 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성준 대표님과 함께 MPL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방법 자세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뿌리고요.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